다이브인즈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8월 22일 애프터라이크 앨범 발매와 동시에 저희 아이브가 네이버나우에 투자합니다. 이번 아웃나우 컴백쇼에서는 신곡 애프터라이크 무대가 최초 공개되고요. 여기에 앨범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앨범 언박싱과 뮤직비디오 GV 그리고 다이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코너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웃나우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브의 꿈같은 여름밤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8월 22일 저녁 7시 네이버나우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브의 꿈같은 여름밤에서 만나요. 아이브의 꿈같은 여름밤에서 만나요.